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녷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최근에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 별로 유쾌한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뉴스가 요즘 너무 많아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는 것도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대를 많이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IMF에서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우리는 별로 그냥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그만큼 젊은 우리 후배들이 미래에 대해서 별로 낙관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미세먼지도 계속 있어서 바람이라도 좀 시원하게 불었으면 비라도 좀 쏟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답답함들도 조금 바람과 함께 좀 날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일 밤에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다섯 번째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부갓네살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2년 차 될 때 그가 2년 차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가 바벨론 왕국을 차지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을 많이 꾼다는 것은 번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실수록 꿈을 많이 꾸죠 활동량은 줄어들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게 되겠죠 너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이 되게 중요한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불안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너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지식인들 또 점쟁이들 다 데려다가 이 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자기 꿈을 말해달라고 합니까 너부갓네살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맞추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꿈을 이야기해주면 맞출 수 있는데 너부갓네살은 내가 이야기한 다음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소위 지식인들과 점쟁이들과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10대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꿈을 해석해드린다고 말하게 되고 오늘 다니엘이 드디어 너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너부갓네살 왕 앞에 섰어 다니엘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3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지금 너부갓네살이 꾼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지금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지금 다니엘이 알아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시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너부갓네살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 한 큰 무엇을 보았다고요? 신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상이 얼마나 크냐면 대략 30m 정도 되는 신상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옆에 건물을 하나 올리고 있잖아요 제 방에서 제 3층 옆에 보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가슴이 답답해요 높은 건물이 세워지니까 큰 게 오니까 제 시야를 가로막고 제가 요즘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 건물 때문에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한데 큰 신상 30m 정도 되는 신상을 본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30m 정도 되는 거대한 신상의 모습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어떤 모양인지 그 꿈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크고 광채가 있고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그래야 되겠죠 그걸 보았는데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든 재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 우상의 머리는 뭡니까? 순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이었습니다 자, 위에는 뭐라고요? 머리는 금이고 얼굴은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라고요?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트 그 다음에 이 종아리랑 발은 뭐라고요? 쇠고 밑에 가장 발을 보니까 쇠와 뭐가 있다? 진흙이 있다 아이고 오늘 좀 안 졸리신가 봅니다 다들 좀 살아있습니다 네 자, 특징은 뭐냐면 좋은 거부터 조금 더 떨어지는 재질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 재질은 과연 뭘 뜻할까? 이것은 왕국을 뜻합니다 첫 번째 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해석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직접 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석의 해석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다 첫 번째 금은 누구를 뜻하냐면 너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너부갓네살은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신상에 나타나고 있는 금으로 된 얼굴은 바벨론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슴과 이 팔, 은으로 된 것은 그것보다 좀 못한 왕국이 서게 됩니다 그 왕국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 그랬죠? 노시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노수로 된 이 갑옷을 대단하게 입었었던 이 그리스를 떠오르는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쇠, 철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국을 호령했던 유럽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가장 강력했던 제국은 바로 로마입니다 그 다음 로마에 대한 네 번째 나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39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왕을 뒤이어, 너부갓네사를 뒤이은 거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였습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 헬라 제국을 뜻하고요 네 번째, 로마를 뜻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까지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이렇게 강력한 이제 로마가 서게 되고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41절, 42절은 그런데 그 로마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1절과 42절, 43절까지 우리 41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여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해 합하지 아니하미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있으면서 그 앞으로 닥칠 나라들의 역사를 그 신상의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동지방부터 이 유럽까지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왕조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입니다 이 네 번째 나라까지 계속해서 강력한 나라들이 설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큰 신상이 있는데 30m짜리 큰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에 조금 더 위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손대지 아니한 무엇이요? 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어디를 쳤다고요? 그 발을 치게 됩니다 그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쇠가 너무 단단해서 아무것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쇠로 된 발에는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칠 때에 이 다리부터 발부터 다리 그리고 머리 있는 데까지 전체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건이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입니다 골리아스이 굉장했죠 이 대단한 골리아스 그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그때 사울이 왕이었는데 자기의 투구, 노수로 된 투구와 옷을 줍니다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안 입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찾았습니까? 손에 뭘 줬어요? 돌을 줬잖아요 시내가에 가서 돌 다섯 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개의 돌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물매를 만들어서 골리아스에게 던지는데 그게 어디를 쳤을까요? 이마를 치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 그때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한 장,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이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 거친 돌 대단히 그동안 뭔가 했던 돌도 아니고 그냥 가서 줬은 이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골리아스의 이마를 친 것을 기억합니다 블레이셋을 대표했던 이 골리아스라고 하는 장군 누구도 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좋은 재료로 된 창검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투구와 갑옷을 가지고 있더라도 골리아스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거친 돌 하나를 가지고 손대지 않은 이와 같은 돌을 가지고 골리아스를 넘어뜨린 이야기를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도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부갓네 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썼던 모든 기구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별로 소망이 없는 때에 바벨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대단해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세 번째 네 번째는 철로 된 아무리 해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라고 하는 왕국이 서게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서게 되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 가장 약한 곳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발 부분입니다 이 발 부분은 철과 진흙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과 진흙은 섞일 수 없습니다 섞일 수 없는 철과 진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머리부터 대단하지만 그의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순하게 섞여있는 그 발이 이 신상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위대함에 거대함에 놀랄 수 있습니다 우와 저 나라는 대단하구나 우리는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해 보이는 나라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러시아가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습게 알았던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고요 태평양 건너가면 미국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작아 보이게끔 하는 그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나라들이지만 하지만 그 나라들의 위대함이 그 겉모습에 있지 그 밑을 내려가 보면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섞여있는 지점입니다 섞여있는 지점이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지점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섞여있는 지점 바로 그것이 연약한 지점입니다 그 연약한 지점은 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화려한 금부터 보겠죠 은을 보고 노스를 보고 쇠를 보겠죠 하지만 그 발을 볼 때에 그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참 강한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참 약한 것도 영원히 약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시대라고 하는 역사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두 당이 있으면 한 번은 이쪽 당이 당선되고 한 번은 저쪽 당이 당선되고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년이 되면 또 딴 얘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는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의 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연약한 지점인 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을 무너뜨린 돌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점이 섞여있는 지점입니까? 바로 그 섞여있는 지점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우리가 섞여있는 그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그 발가락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42절 43절을 보십시오 42절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부터 4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새같이 단단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와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미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노마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사도바울이 로마 시민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로마는 그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섞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그 지점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지 않는 그 지점 부부에게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한 몸을 거부하는 그 지점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지점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한 몸 되기를 거절하는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약한 지점입니다 오늘 너부갓네살은 지금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에요 금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 나라들도 늘 자랑했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할 거다 내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너부갓네살에게 주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금으로 우리를 두르고 은으로 두르고 쇠로 두르고 철로 두르지만 우리는 사실 흙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마에 제를 그렸습니다 수요일 날 오지 않으신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이마에 제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오늘도 장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흙입니다 죽으면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관에 들어가고 화장해서 떠날 우리는 한 줌의 흙입니다 이와 같은 흙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강력한 나라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그것이 나라이든 그것이 나의 자아이든 무엇이든 이와 같은 우상은 이와 같은 신상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손을 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이 돌, 다윗이 지었던 그 돌 그리고 이 너부갓네 살이 왔던 신상을 무너뜨린 이 돌이 바로 그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돌의 이야기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시도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바로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손을 대지 않은 돌 건축자들이 버린 이유는 별로 우리의 눈에는 쓸모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돌 사람들의 권력에 맞지 않는 돌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지 않는 돌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아니한 돌 바로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을 우리는 일컬어서 산 돌 리빙스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에 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예수님을 마운틴 산의 돌이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묘사하고 있는 베드로 전세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태카십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우리에게 큰 말씀이죠 이야기가 우리 조금 더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태카십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돌의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그 거대한 30m짜리 신상 그 광채가 햇볕을 받았으니 얼마 대단하겠습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반사되고 있는 그 화려한 신상이 손을 대지 않은 그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에 오셨죠 로마 시대, 로마가 가장 대단했던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로마가 가장 대단했던 때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천년 정도의 때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오늘도 로마는 박물관에 있지만 오늘도 교회로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를 모퉁이돌로 삼은 위대한 건축이 우리의 교회된 이 지체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손을 댔는데 더 문제가 돼요 사람의 지혜가 거기까지인 거죠 사람의 경험이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는 무척 제한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죠 내 지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대단하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대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 뿐 그 발을 보니 섞여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섞여있는 부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치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결국은 무너짐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손을 댈 수 없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건요 그거는 바보예요 내가 하는데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내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나의 약점입니다 이것이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흑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바로 그때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을 대지 않게 한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지 못하는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자랑, 프라이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나라이든 혹은 우리의 교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내 안에 잔잔한 단단한 자아이든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돌이 와가지고 이 신상을 쳤는데요 여러분 35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부서뜨렸을 때의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노트와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머같이 겨같이 그 거대한 신상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무엇이 되었다?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에서 오셔서 우상을 치고 바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또한 교만들을 치시고 그가 태산을 이루어 거대한 마운틴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오늘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너부갓네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다음에 제국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로 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어마어마한 태산을 이룬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겉으로 화려한 우상이 아니라 겉으로 화려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 개시가 되는 분이에요 나로 가득한 사람에게 예수는 절대 개시되지 않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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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가 아니라 내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고 작은 돌인 것 같지만 그것이 골리아스를 친 것처럼 이 돌이 태산을 이룬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이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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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